포항 MBC는 2019년 올 한해를 되돌아보는 송년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울진과 영덕을 중심으로 동해안 지역에 유례없는 피해를 입힌 태풍 미탁의 상처와 태풍이 남긴 효훈을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천절 휴일인 지난 10월 3일 새벽, 구조대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퍼집니다. 이틀간 최고 555mm의 물폭탄이 쏟아진 뒤 남은 건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잠기고, 찢기고, 두동강 나고, 한밤중 무너진 토사에 깔리거나 불어난 물에 휩쓸려 경북에서만 9명이 숨졌습니다. 도로와 재방, 교량 등 경북 지역의 공식 피해액은 울진 541억 원, 영덕 298억 원 등 1118억 원. 곳곳에서 이재민이 발생하고 도로가 끊겨 며칠씩 고립된 마을이 속출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과 영덕, 경주는 6,400억 원의 복구비가 확정됐지만, 피해가 워낙 심해 내년에야 복구가 끝날 전망입니다. 태풍 미탁 피해는 기록적인 폭우가 원인이지만,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예고된 인재도 드러났습니다. 가파른 절개지 위에 들어선 펜션으로 아래 집안이 쓸려내려가 주유소 사무실은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골프장을 지으면서 배수로를 마을 쪽으로 내 동네가 온통 쑥대밭이 됐는가 하면, 동해 중부선 철도공사장 곳곳에서는 철길뚝과 쌓아둔 토사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동해안을 강타한 태풍 미탁은 곳곳에 깊은 상처와 함께 피할 수 있는 인재는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교훈도 남겼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